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면 24장 36절에서 49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제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 보곤 마지막 장의 거의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어의 배 때는 진짜 마지막 넉절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하면서 누가 보곤을 우리가 다 끝마치게 됩니다 누가 보곤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모든 일이 뭐겠냐는 겁니다 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누가 보곤 쭉 우리가 공부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또 설명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간단히 말해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보곤 공부하면서 4장에 오면서 우리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네는 가난한 자에게 보곤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누가 보곤을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보면 엠마을에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그럽니다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너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고 소망을 가졌었는데 결국 십자가 달려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쭉 설명하시면서 야 너희들 모르냐? 그리스도는 권한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성경에 다 말하지 않았냐? 성경을 풀어서 쭉 다 설명을 해줍니다 못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갈 길을 가시려고 하니까 이 두 명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같이 밤도 어두워가는데 밥 먹고 가라 같이 우리가 같이 잠자고 가자 예수님이 같이 가십니다 방에 앉아서 떡을 떼며 식사를 나눌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성찬 떡을 뗐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뭡니까? 성찬식을 할 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큰 응답도 이루는 겁니다 사실 예배 시간이 그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예배 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든 예배 전에 왜냐?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언제나 성찬식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달을 정하든가 해서 매주 이렇게 왜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떡을 떼고 나니까 제자들이 눈을 열어지면서 어? 예수님이구나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그 직시로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이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을 만나고 제자들 만나서 야 들어와서 너 우리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미 얘기하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대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해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딱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하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복음을 묵상할 때 그때 가장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예배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냐 복음을 증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되니까 가장 예배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때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의 부활을 오고 서로 얘기할 때 맞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 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와 걱정과 고민 사실 우리는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자꾸 무덤으로 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 속에 빠지고 고민 속에 빠져서 뭡니까? 기껏 찾는다고 찾는 예수가 무덤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죠 부활하신 유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고민 가운데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왜 오지게만 되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건과 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조금만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문제의 이유 갈등의 이유 그렇죠? 많은 사건들의 이유 그래서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집니다 말씀 놓치면 여러분 백날 찾아보시고 예수님 못 찾습니다 개껏 찾는다고 내가 찾아가는데 뭡니까? 무덤에 밖에 못 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절대 갈릴리를 못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못 가고 무덤에 찾아 헤매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 말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계속 방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계속 뭔가를 찾아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뭡니까? 주님이 계시는데도 나는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묶입니다 한만 봐도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듣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제가 10편 119편을 우리 쭉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이 말씀이 다다이 말씀이 다해 율법이 다해 규례가 다해 윤례가 다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decree다 그리고 law 나오고 하나님 말씀 나오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편 자기는 그 말씀에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모든 걸 싹 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으니까 생각이 안 나 찾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 같지만 예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평생 방황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이 길이 맞는 줄로 열심히 가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쪽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선택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니까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도록 만들어서요 하나님 말씀만 딱 못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오니까 가난에 있다가 바로 예굽으로 간 거예요 현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말씀 따라서 가난에 있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럼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살 길을 찾아서 가야지 어느 누가 봐도 예굽에 간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기근이 왔을 때 예굽으로 올라간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때 예굽에 가서 하가를 데리고 와서 나아는 그 아들 이스라엘 아직도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기근과 문제가 터졌을 때 뭡니까 정확히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아 말씀 못 잡고 아유 그래 이번에 놓치는 다음에 잘하지 잘해야 되는데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잘 안 들리냐 솔직히 보면 간절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사람이 간절하면요 무슨 얘기 들죠 거기다 오오리 내버린 거예요 말씀에 간절하지 않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 뺏긴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가지고요 영적으로 간절해지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는 이 답을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사건을 터뜨려서 일을 터뜨려서 나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야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고민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가 편안해질쯤 되면 편안해질쯤 되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왜? 그게 참 행복인 줄 알거든요 그게 참 안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에게 제일 안식이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렇죠? 부부들 사이에 안식이 뭡니까? 뭐 남편하고 아내는 사이 좋은 거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보쩩 나는 어? 남편이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마누라고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가 아니야 애들 위해서 키우는 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장난이 아닌가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실컷 다 키워놨더니 저것들이 막 이러고 다 울고 있습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어? 우리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그 부모가 아니네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잘못된 겁니까? 아내가 잘못된 겁니까?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나를 갱신시키는 하나님께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걸 못 찾으면 나는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21세기 끊임없는 정신문제 오는 이유가 뭐냐 계속 자기 방법을 찾으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거기 안식과 평화가 참 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추구하는 답을 찾고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요 끊임없는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다녔는데도 정신문제 여러분 정신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정신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걸 정신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 따라 하시는데 그게 안 들린다 제가 저는 볼 때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뭘까 하나님 말씀 성취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말씀이 듣고 싶은데 안 들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늘 랩런트가 그때 자기는 말씀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아 끝까지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답을 못 내면 큰일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더더욱 영적으로요 암흑시대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끔찍한 일들 벌어집니다 내 눈앞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데 답이 없습니다 자녀가 무너지는데 답이 없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는데 답이 없어요 랩런티디 학업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초등학생부터 정신이 도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자살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주일날 와서 왔다가 도장 찍고 가듯이 찍고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배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짜 간절하게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야 이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 1번 뛰어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 마음을 열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근데 말씀이 안 들려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단히 본다면 여러분 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있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야 이거다 이 답이 없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이 체험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서 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육신적인 불치병을 가져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러죠 아 이거 가망없다고 그렇죠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가망없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세상에 불치병 선고를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리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을 사는데 말씀 없이 살고 있다는 걸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바꿔야 된다 예배 때는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위의 법이 나를 소생케 한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법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죠 자유가 없죠 뭡니까? 마귀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때 완전 성공했다 끝난 겁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또 우리 랩놈들에게 반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 내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느냐 없다면요 다시 교회 돌아오세요 다시 교회 돌아오셔서 말씀 다시 듣고 가세요 뭐 말씀 다 끝났는데요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두고 가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내가 간절함이 없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순진히 제 생각인데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 이미 저주는 겁니다 이미 재앙이 임한 겁니다 말씀 안 들리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왜 안 들리니까? 막 간절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없다?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미 애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막 얘기할 때 그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포럼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눈앞에 현실로 비춰질 거라고 말해요 갈등과 문제 말씀 잡아야 됩니다 너무 문제를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갈등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답이 없어 생각할 말씀이 없는데 들은 말씀이 없으면 생각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키우면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 때 말씀 못 둔 거 앉아서 자녀들하고 포럼 안 돼야 되는 거 얘네들이 평생 기도 제목이 없는 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거 여러분과 저마저도 그냥 막연하게 주일 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갑니다 얼굴 도장 찍고 가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을 한다면 누가 살립니까 시카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안 믿겨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안 믿을 겁니까 믿겨지지 않냐는 부분을 놓고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려갑니다 우리 아이를 좀 치유해달라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 그러니 이 부모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아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어 우리를 조금 아주 날카롭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다라는 이게 답이 안 내면 아 이제는 진짜 힘들어진다니까요 감히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만큼 마귀는요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지은 존재가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귀가 와서 뭡니까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뭡니까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하다 뭡니까 지금 안 편안하거든 불안하거든 지금 어구 예수님 예수님 돌아가시면 막 갈등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치 살아나셨어 나 본 것 같은데 나 봤어 막 예수님 나타나 있어 평강이 있을지하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인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 누굽니까 평안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 답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답이 있으면 평안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축구 가끔 보면 결과를 알고 축구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다 알고 축구를 보면 뭐 하면 괜찮아 이렇게 한국이 누구랑 붙어가지고 이겼다 그걸 보면 너무 편안해 이긴 거 보니까 진 거는 보지도 않아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특히 이제 한일전 그렇고 지금 월드컵 때문에 계속 축구하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보면 괜찮아요 보면 우리가 먼저 골을 먹었어 괜찮아 왜냐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결과를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끝을 몰라 끝을 모르니까 불안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고 사물이의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로 불안했느냐 멀찌감찌 떨어져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가지도 못해 잡히면 나도 걸릴까 걸리면 나도 잡힐까 봐 가까이 가진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 성경이 뭐랍니까 베드로가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평안하뇨 물었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하다 이 원복을 보면 편안하뇨라고 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진짜 답이 있으면 편안한데 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내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남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랩런티들이 학업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든가 그렇죠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 뭐 문제입니까 공부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거지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답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뭡니까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을 가지고 있다면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기다려라 기다렸죠 답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들리고 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만이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백날을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맨날 딴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다른 걸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걸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말씀 듣는 사람 아니 말씀 듣는데 왜 자꾸 딴 거 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창세계삼정학 때문에 우리의 예체질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맡아라고 또 은혜 받아도요 자꾸 딴 거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유 말씀 누군 잘 듣는구나 이렇게 아유 말씀 저렇게도 큰일 날 텐데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일이 터졌다 그럼 진짜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일 터졌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터진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 응답을 볼 겁니까 그 말씀 안 들리는데 뭐 듣고 있는데 사건과 일이 자꾸 터진다 진짜 기도 나온다 하나님 저거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왜냐 뻔하거든요 말씀 없는 자들의 선택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없다면 아브라함처럼 계속 애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올 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있다면 기근이 올 때 어떡합니까 가난을 선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삭도 똑같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의 이삭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는 뭡니까 가난의 몸으로서 그때부터 이삭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우리 조인걸 집사 얘기를 종종 했죠 대학 진학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진학해서 교회 중심으로 해라 어딜 가냐 보스턴 저쪽에 지금 보스턴 학사 있지만 그때는 교회도 없다고 했거든요 대학 4년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이 대학을 글쎄 잘 생각하게 봐라 자기도 남고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스턴을 갖고 가냐 막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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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어쩔 수 없이 보스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스턴을 가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알았다고 아쉽지만 그래 그래 가서 잘하자 나중에 오더니 아니래 시카고 있기로 했대요 왜 있기로 했대요 속으로 잘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조인걸 집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이 사람 전환점이 인생 전환점이 아 이때였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옆에 있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위에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 말은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면 참 안아가운 거야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우리 서유한 목사 왔는데 이거 보니까 찬양인도를 또 잘해 제가 들어보니까 찬양인도 잘한다 그래서 제가 찬양인도 한번 해봐라 영업회 때 이렇게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조인걸 집사가 못 오는 바람에 갑자기 그래서 본인이 선생님 제가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라 하겠다는 사람은 또 막지 않으니까 하자요 그래서 형님 참 잘해 이렇게 찬양인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조인걸 집사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고 왜 그러냐 이게 조인걸 집사 보면 수요일날도 어린 지금 우리 은영이가 하고 있지만 어린이 예배 될 때도 하지 금요일날도 어린이 예배 찬양에도 하지 금요 찬양하지 주일날 와서 또 선데이 스쿨도 찬양하지 영업회 되는데 꼭 찬양하지 이걸 다 감당하려니까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또 고마운 건 뭐냐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양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게 찬양도요 일주일에 저렇게 많은 찬양을 계속 하려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몰라도 두뇌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지 몰라도 그걸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미안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연습하면서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목사가 와가지고 그래 이제는 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찬양을 제가 조금 바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돌려보면서 야 그래 여러분 진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상처 과거 내 생각에 묶여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딱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여 그래서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하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장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린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만 될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질병가진 자 귀신들인 자 누구에게 갔습니까 싹 다 예수께 갔어요 예수께 갔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유하셨어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진정한 평안을 누린 자는 누구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는 자들 참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 평안을 누린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있고 행복하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복음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반드시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을 찾지 마시고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마귀가 자꾸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자꾸 채워주면서 행복이냐 축복이냐 평안이냐 우리의 영재인 것을 싹 뺏어갑니다 다 뺏기고 나서 사람들이 어 뭐야 이거 왜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뭐야 실제로는 안 믿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가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실제로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 교회 다녔다는 것으로 말씀이 들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기준이 뭡니까 내가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말씀 따라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 뭡니까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입니다 그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안 들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들린데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진 대로 내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는 안 믿는 겁니다 사실상 제 생각, 제 생각 제 생각으로는 안 믿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면 안 믿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안 믿고 있구나 갑자기 현실이 확 다가오면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될 때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제 정신 딱 차리면 이야 이게 나도 안 믿고 있구나 이게 진짜 왜 우리가 예배고 왜 정시기도 해야 됩니까 딱 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평강에 있을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37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깜짝 놀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영이 아니야 이거 말하자면 실제 예수님이 아닌 거지 영이지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데도 의심이 생겨나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도 의심이 생겨나 어떤 면에서는 확인이 되는데도 의심이 생겨나 이야 제가 보면서 이건 딱 우리 모습이다 어쩔 때 보면 진짜 이거 내 모습이다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는데도 의심이 생겨요 이만큼 창세기 3장이 우리 가운데 깊이 불어들어온 겁니다 불신한 게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꾸만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보여달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라고 야 내 손 만져봐 바인마이 그 뜻이 만져봐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도 41절이 뭡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 이르시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굉장히 기쁘면서도 뭡니까 오히려 믿지 못해 저는 누가 보면 24장 마지막을 쭉 준비하면서 아 이게 참 너무나 우리 모습인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나 제 모습인 거예요 봐도 기쁜데 이상해 의심이 누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 사람이 모여있어 내가 직접 만났어 얘기는 다 해 서로 얘기를 나눠 안 믿던 사람도 그래 진짜야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셨어 뻔히 보는데 기쁜데도 뭐랍니까 오히려 믿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렵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쉽습니다 왜냐 말씀 따라 가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모든 게 쉬운데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때부터요 내 머리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말씀 다 들어 말씀 듣고 다 봐 만지기도 해 그러면서 머릿속에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종종 얘기 안 합니까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네 근데 네 하는데 눈빛이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라는 대답을 하지 야 너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이 참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대단하냐 다 듣고 다 하는데 뭡니까 실제 진짜만 놓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장세기 3장 장세기 6장 장세기 11장 무섭습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만 없어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만 없어 하나님 말씀만 없어 말씀 성취가 없어 그러면서 우린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서 그래도 나는 주름 그래도 나는 힘껏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중심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통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를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로 주셨다 나를 볼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으니까 불신앙하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믿지 않냐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산업, 학업, 교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고 말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먹을 거 없냐 그래가지고 구운 생선 딱 들으니까 그걸 또 드셨어요 이렇게 봐, 그냥 봐봐 먹는 걸 봐, 이렇게 딱 뼈 다고도 쫙 보여주셨겠지 자, 봐, 다 먹었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게 무엇으로 각인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이건 진짜 많은 답을 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올바른 것을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라면서 갈등하겠죠 괜찮습니다 어른들도 다 갈등하는데 조금 신앙에서 흔들릴 것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랩런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제가 늘 조심하는 게 부릅니다 저 사람이 흔들리고 있어? 불신하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안 하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 사람이요 순간 당황하면 배반도 한다니까요 베드로 봅시다 예수님 배신했는데 세 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 상황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걸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난 왔다가 뭡니까? 바로 애굽으로 튀었는데 애굽으로 간 모습만 보면 뭡니까? 저 배신자자가 아유 말씀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지 우린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배신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배신한 말씀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에 간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다니까요 쉬운 게 아니라 사람들 볼 때 이거 보는 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이건 진짜 고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한때 예수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44절입니다 또 이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 시편에 다 나를 가리킨 이게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얘기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읽고 있었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말씀을 한 구절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참된 생명과 복음이 있는 겁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뭡니까?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왜냐? 이게 못 깨닫으니까 저희 마음을 연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 문을 여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안 들렸다 여러분 통탄을 이뤄야 돼요 통탄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말씀 듣는 데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다 합니다 그래서 10편 제자가 뭡니까?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할 것이라 그런 겁니다 밤낮으로 왜입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나에게 즐거움이야 하나님 말씀이 말씀 따라 지키는 게 행복이야 힘이 됩니다 그래서 10편 제자가 얘기하죠 여원은 나의 힘이시다 여원은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고백들 보십시오 우리 기도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그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왜?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우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우 하나님 여러분 기도 때 이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교회 와서만 외우는 거 말고 집에서 혼자 계실 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 줬는데 거의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싹 다 회복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왜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익사에서 죽으면 큰일인 겁니다 십자가 죽음 나무에 매달려야 돼요 나무에 매달려야만이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부분에 여러분 가슴에 다가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뭡니까?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도록 자꾸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깨닫도록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 저주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배되는 시간 특히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다구나 예배가 다입니다 말씀이 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안 들려진다? 여러분 안 들려질 때는 이미 재앙이 나에게 코앞까지 온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이게 이미 내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걸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모든 걸 싹 다 뒤집어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게 바로 47절입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가서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 그렇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가슴에 딱 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받은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그래야 복음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의 모습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답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증인인 여러분과 저를 통화해서 그때의 그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강구한 아주 갈급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싹 다 자유암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한계를 체험하십니까? 사람들 제일 안타는 건 자기 한계를 몰라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더욱 열심히 더더욱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만큼은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랩런트들한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한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너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오직 예수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부가 답이 아닌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답이 답이 아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크리스도 이게 답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을 낸 랩런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답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절처럼 그렇죠? 부처님 믿는 사람들처럼 절에 가서 그냥 108번, 3000번 절을 하거나 뭐 행위로 해서 끝내지 예배가 행위입니까? 아니라니까 예배는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리스를 통해서 다 하셨구나 이 답을 얻고 가는 겁니다 자꾸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면 안 되다니까요 기독교를 예수 믿으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이 일에 증인으로 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얻어야지 네가 잘해야지 이미 그거는 크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할 건 뭡니까? 이 일에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일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만 굳게 붙잡으면 다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크리스도의 권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이 부분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선을 했네요 수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크리스도의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전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을 참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머지 적용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적용한다고 도와줬다 이래라 저래라 욕만 먹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신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 아이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못 깨닫는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못 깨달으면 우리 후대 어렵습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뒤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여기 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미시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데 뭡니까?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랩런트를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만들자는 겁니다 왜냐? 예배를 다 못 드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랩런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랩런트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민을 위해 기를 들어야 되는데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만민을 위해서 기빠를 들어야 되는 내용을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돌아가서는 공부에 집중합니다 돌아가서는 일에 집중합니다 돌아가서는 가정에 집중을 합니다 돌아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날 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만민을 위해 기빠를 들라고 이 모든 일에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생명에 대한 능력에 대한 치유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49전에는 증인되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요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언행을 붙잡아야 되냐 증인되는 길 뭡니까? 49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뭘 약속하셨는지를 알지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뭘 약속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약속을 붙잡아라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 중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은 그 능력까지 공부하고 그 능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은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됩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 할 수 있냐 없냐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답을 못 찾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맞냐 틀리냐 이거다 저거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아니하시지 여기에 답을 딱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불신앙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자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여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딴 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들어오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우리에게 이런 성전을 주셨을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을 수 있다니까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죠 세 번째 뭡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자꾸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랩런트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받으면 공부하지 말라니까요 이 정도 답 내리는 랩런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랩런트지 막 공부 안 하고 논다 저는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공부 점수 그래도 패스하고 이래가지고 막 애쓰고 발발 떨고 그랬는데 가까이 랩런트를 공부 다 때려치고 논 애들 보면 저건 큰 그릇이다 쟤는 반드시 뭐 한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공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안 중요합니다 일 사실 안 중요합니다 실컷 공부하고 실컷 일하고 영증문제 오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모릅니까 실컷 전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휩쓰러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나의 인생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미래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공부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정인되는 길 약속을 붙잡고 뭡니까 위로부터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 기다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원 받고 나니까 뭡니까 끝난 겁니다 다 뛰쳐나가서 복음전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맞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지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싹 바꿀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근이 왔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바꾸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리고 바로 세상을 간 겁니다 애굽을 향해 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애굽을 세상 다 성공했는데요 아 이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거니까 여러분 세상 따라 선택해 나가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반복되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잘 되는 거 소금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말씀이 있냐 하면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거 맞죠 십자가의 죽음 맞죠 설령 이것이 하나님 아니라면 뜻이 아니라면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없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니라면 바꿔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보검서를 쭉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보면 다 마무리하는 끝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되는 올 한 해 아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만들어야 될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빨리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진짜 오직 줄을 위하여 오직 만민을 살리는 이삼지를 살리는 이 응답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그 세례 이 일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일평생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말씀 성취를 이루어나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그대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